와 대박 해봐 우리 고객이다 여자친구 여자천구 뭐 안녕 이것은? 은영은 몰랐는데 물고기들 밥만 먹이네 감아חנו 사 miel 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낚시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. 낚시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. 낚시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. 낚시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. 와 대박 아쌤 고기 봐 와 잡았다 대박이잖아 우리 낚실때 지금 보니까 아직 택도 안 떼고 있어요. 아 뭐야 가격표는 떼고 왔어야 된대요. 이렇게 뜯어주세요. 저기 가위도 없어요. 오 알아보네. 뽀뽀해주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한참 일타강 오 있어요 아예 eyesight hunt 홍성수 오이다 찡클거야 찡클거야 아까 그 친구인가. 와 저기 가위도iała 우와 우와 이 히트 느껴보겠어? 여기가 거짓이다 오, 생선생, 생선생 아니야 오, 근데 되게, 오, 얘는 귀엽네요 진짜 자, 만져봐, 만져볼 수 있겠어? 오, 맞을 거 같은데 오, 잡아 되게 이쁘게 생겼다 오 오 오 오 내가 바다로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게 아, 안돼 자, 잘 가 잘 가 오, 오, 들어간다 오, 잡았어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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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거를 반대로 더 쳐 봐봐 아, 왜 그렇게 했지? 아니, 나도 몰라가지고 얘를 이렇게 하고 던지면서 놓으면 돼 던져 선생 여러분, 고기입니다 여기 세워서 찌르는 칩구레 오, 그러네 뾰족뾰족 여기 놔준다 어 오 이곳은? 이게 뭐예요? 오오 감성동 먹고 갔나? 전혀 몰랐는데 물고기들 밥만 먹이네 뭔가 내려가는 것 같 오 뭐야 그 사이에 먹은거 아니에요? 왔다 갔다 했잖아 내려갈 때 그때 벌써 먹은거에요? 진짜 예민하게 먹은거에요 집 풀어가지고 채워봐요 네 자꾸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살살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올려봐요 꾸들어져 아닌가? 안녕 오 왔어 너 너무 무서웠잖아 아까 그게 맞았나봐 손 조심 안에는 항상 조심 네 가봐 오오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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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땡겨 봐 땡겨 봐 감아 감아 천천히 감아 계속 감아요 감아요 잘하고 있어요 감아 감아 그렇지 이쪽으로 고객님 사진 찍는다니까 빨리 잡았다 오오오 왔어 아빠가 잡았다 아빠가 잡았다 이게 뭐야 이게 아빠가 그거 아닌가? 아 장대? 이거 딱 벌었네 입에 지금 딱 벌었어요 바늘에 딱 벌었어요 아빠가 잡았어 봐봐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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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잡는거는 이게 좀 날카로워요 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언니 우리도 가볼게 빠이빠이 빠이 빙빙 감사합니다.